영진이 만났어? 네 어? 어디에다가 이제 온거야? 계속 걷고 있었어? 아니 풀숲에서 걸어서요 풀숲에서? 거니까 신나? 신나 삼겹살 감각이야 아이 재밌다 아이 신난다 아빠 이거 어디올다 이거 봐봐 아빠 벌이 있어 저거 아빠 벌 없는데 저거 작은 것들 어 조심조심 어? 거 왜올라갔어 저거 작은 것들 영진아 너 거기 왜올라간거야? 저거 작은 것들이 아빠한테 하고있어요 으쌰 끝났다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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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